이 라모아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디자인 스타일을 전면 개편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인 PC 웹사이트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오비코리아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앞세우고 거래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PC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메인페이지와 거래페이지 중심으로 반응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메인페이지의 경우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마켓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BTC, ETH, USDT, HT의 실시간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전일 대비 상승 및 하락 탑 시세 랭킹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페이지에서 입금, 출금, 거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래 페이지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 위주로 구성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거래 주문 시 주문량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으며 누적 주문량 조회 영역은 가독성을 고려해 확장됐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주문 내역에 일괄 조회 및 암호화폐별 거래 대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포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포오비코리아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거래에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PC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